이번 게임은 우주소녀 TMI 스피드 퀴즈입니다. 팀원 모두 음악이 나오는 헤드셋에서 낀 상태에서 팀원 한 명이 TMI 퀴즈를 내고요. 나머지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맞추시면 되는데요. 제한 시간 내에 더 많은 문제를 맞추는 팀이 승리합니다. 삽댄스 삽댄스! 여러분! 저기요! 정답! 정답! 시작할게요! 한다고! 정답! 나 해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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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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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많이 많이 시키는 나 배달 시키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나라탕 1차지 손 넘지 마세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배우 뭐라고? 단발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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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쁜 사람 뭐하는 사람? 세인 안 들려 지연이 내일 해도 선이? 어 단말하면 안 돼 단발머리 단발머리 뭐야? 아이유 단발머리 너 가 패스 패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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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 레슨 할 때 안무 할 때 안무 레슨 안무 레슨 안무 레슨 안무 레슨 할 때 내가 애들 야 야 야 야 야 한 명만 말해 해봐요 오케이 입으로 말해서 땡이래 나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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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언니? 진짜 열받아 난다 진짜 열받아 너 가 너 가 처음이에요 아니야 찔렸어 내가 맨날 맨날 마시는 거 마시는 거 아메리카노 앞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 유다 언니 에이스네 네 찐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네 생년월일 네 몇 년생이야 네 너는 96년생 나는 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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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땡이야 그러면 아 나 몇 살이냐고 아 스물일곱 아 스물일곱 어 어 나이를 몰라 여덟살 여덟살 스물여덟살 스물여덟살 여덟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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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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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여덟살 시 진작하세 아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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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ions 19일이라 했죠 진짜 좋다. 짜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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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거 반가워. 바보야. 시작! 시작! 안 돼. 소빈이 땡얼! 소빈이 땡얼! 땡얼! 땡얼 미인? 은서! 맞았어? I've been my dream! 아이유 선배님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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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 먹는 거! 너가 못 먹는 거? 어! 우와! 노래 바꿔주세요! 매운 거! 매운 거! 매운 거 좀! 가! 저 노래 바꿔주세요! 저 노래 바꿔주세요! 다른 걸로! 어? 노래 가! 아! 뭐해! 아! 뭐해! 내 생일! 내 생년월일! 모른다! 잘해! 내 생년월일! 1월 10! 생년! 7999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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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래! 내 취미! 강아지! 내 취미! 강아지! 열무! 열무! 강아지! 강아지! 열무! 강아지! 야, 패스! 모르면! 뭐, 강아지? 패스! 부탁해! 강아지! 안녕하세요! What do you like? 내 별명! 조건이! 내가 이름 말할 때! 유어미! 이름 말할 때! 여름! 여름! 아! 내! 내 성격! 나! 나! 성! 여기! 격! 성! 성격! 헐! 헐! 다쳐! 할 수 있어, 이리 와! 무슨 걸! 내 성격! 나 여기서! 내 성격! 서블이! 형! 손! verte 실제 essa 이런 모습으로 어둠, Between n 홍시 피 tuned 제가 우 Emer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